안녕하세요 캐럿들!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안무를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연습해볼까요?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찌르고 찌르고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 돌리고 5, 6, 7, 8 보고 받고 4, 5, 6, 7, 8 1, 2, 쏘고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돌리고 5, 6, 7, 8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볼까요?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찌르고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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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케이 이제 당부할게요 잘했어요 5, 6, 7, 8 보고 받고 좋았어 빡, 빡 하고 보고 쏘고 바우스 또다 떴다 떨리고 돌리고 찌르고 떨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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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, 6, 7, 8 1, 2 다 돌리고 한번 세번 찍어주면 한번 저쪽 한번 이쪽 머리 위에서 돌려줍니다 여기서 느낌을 주면서 놀아주세요 그렇죠 돌려서 아 좋아요 자 다음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F2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헉 파서 아이고야 손 쏴서 하나 둘 셋 넷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돌려주면 이게 바로 우리들의 안무랍니다 와 와 선생님 별거 없어요 와 선생닭 분들 느낌을 정말 눌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신화하면서 한다면 우리 파이투를 외치면서 캐럿들에게 용기를 한 번 줘봐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 해 볼까? 그 노래 파이팅 해 볼까? 해볼까? 해볼까? 그 노래 식 식 생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세상에서 가장 , RINamk! 럭킹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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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도 나의 꿈! 럭킹! 우리 꿈! 럭킹! 거침없이 직진해 럭킹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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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나! Don't be afraid 모든 걱정은 잊어요 럭킹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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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도 나의 꿈! 럭킹! 우리 꿈! 럭킹! 거침없이 직진해 럭킹럭! 럭킹럭! 빛내줄게 Don't be afraid 모든 걱정은 잊어요 안되면 말 좀 봐 럭킹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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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꿈! 럭킹! 우리 꿈! 럭킹! 거침없이 직진해 럭킹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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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킹! 럭킹!